연중제 30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차장 이동헌 라파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탈기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한 번씩 나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 사제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제로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제의 길을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갈수록 신앙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에게는 앞으로 끊임없이 주어질 하나의 도전이겠죠. 사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위기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단 한 명의 신자도 없는 텅 빈 성전에서 사제 혼자 미사를 하고 있는 그림을요. 그리고 그러한 나날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럼 과연 젊은 사제 중에 사제직을 지속할 수 있는 사제가 얼마나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 사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해로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바리사이들로부터 전해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해서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있을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최종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 삶을 죽음으로 장식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러 번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분의 손길을 끝까지 마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다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마냥 성공적이거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부당하고 반대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몰랐을까? 분명 알았을 겁니다. 사회적 시선에서 자신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교회가 텅 비어버린 교회라면 나는 과연 사제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신자 없이 텅 빈 성전 안에서 홀로 미사를 계속 거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결국 이런 대답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사제의 삶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제의 삶을 두고 성공적인가 아니면 실패적인가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제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제로 끝까지 살았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제로 살아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다 떠나고 여러분 한 명밖에 교회 안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혼자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청소년사무국 차장 이동헌 라파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동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